통통튀는 팀크러쉬 매력 발산하는 위키미키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학교 컨셉으로 돌아와 팀크러쉬의 장점을 정점을 찍은 위키미키 인호씨 이거 알아요? 이번 타이틀곡 피키피키는 노래, 안무, 비주얼, 의상 등 모든게 위키미키와 사이통이라고 하는데요 유정씨는 학생회장, 엘리씨는 전교 1등 등 멤버들 각자 학교 컨셉에 맞는 캐릭터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요소 가득한 앨범으로 돌아온 위키미키 퇴근길에서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컴백해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앞쪽 보고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첫번째는 타이틀곡 피키피키의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두번째는 흥 넘치는 흥키미키의 팀크러쉬 포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흥! Are you ready? Ready! Yes! One, two, three! 위키미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위키미키에게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해볼까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타이틀곡 피키피키에서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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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정이 파트인데, 발을 다다다다다하는 게 있어요 아! 아시나봐요 알죠 알죠 오! 저 팠죠 오! 진짜 아시는구나 네 암튼 그 파트가 굉장히 탐납니다 그럼 다다다다다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5, 6, 7, 8 나를 향한 관심들을 임의미로 아! 그러면 이때는 오리지너도 봐야죠 오! 오리지널 5,6,7,8 나를 향한 관심들의 인매비를 빼려 여기 따라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혹시 또 다른 분 내가 이 다다다다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갑니다 갑니다 루아 잠깐만요 준비하시고요 나를 향한 관심들의 인매비를 빼려 와 되게 어려운 안무예요 세 분 다 너무 멋있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은 각자의 스쿨 컨셉트 캐릭터에 어울리는 포즈와 멘트 보여주세요 네 한 명씩 해주시면 됩니다 루시 제가 맡은 역할은 학교 짱 역할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짱 멘트까지 네 프리스타일 하나 둘 셋 강렬해요 눈빛이 이어서 바로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락앤롤 매니아인데요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짱징징 락이 좋아 네 자 바로바로 오늘도 전교 1등은 나 어 전교 1등 컨셉이신가봐요 학생 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전교 회장입니다 와 오케이 어떻게 해 야 복싱 보여줘 복싱 이건 인사도 안 들어가 있어 예이 안녕 운동특기생 리나야 스포츠걸 스포츠걸 저는 거울공주 캐릭터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예이 나는 세이야 오케이 네 바로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늦잠을 자가지고 프로 지각러인데요 나는 졸려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부담스 저는 SNS 스타 그 역할인데 네 셀피 찍는 저 하나 둘 셋 와 역시 다양한 컨셉이 맞아요 스쿨룩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추 저메추 등 항상 음식을 추천해 주는 위키미키 위키미키가 추천하는 오늘의 야식 메뉴는? 오늘의 야식 메뉴는? 와 좋겠다 오늘의 야 매추는 불족발입니다 오 불족발 혹시 나는 이것도 추천한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오늘의 야 매추는 바로 막창입니다 와 막창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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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껍데기 네 지금 불족발에 막창에 껍데기 받고 맛있겠다 저는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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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닭발 아닙니다 통 닭발 와 저의 무슨 CF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아니 골뱅이 무침에 소면 추가 와 참기름 한 두 방울 해가지고 배고프다 좀 더 여쭤볼게요 안무 선생님께서 올린 영상 중에 위키미키가 5만 번 이상 연습했다 하면서 올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연습하면서 그렇게 5만 번 정도 연습을 하셨는지 오 오 오 오 오 그러면 연습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오 오케이 오 예 제가 다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다리 요거가요 계속하다 보니까 다리가 안 떨려가지고 다리가 한번 이렇게 띵 하고 정지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위키미키가 피키피키로 컴백하고 네 오늘 또 더쇼에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위키미키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저희 학생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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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